안녕하십니까 이세간품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살에게는 10가지 의지가 있다 그 세 번째 선건으로서 의지를 삽나니 닦고 익혀서 증장하는 영광이니라 착한 뿌리로서 의지를 삽나니 예 그렇습니다 선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재앙막작 중선봉행 아닙니까 모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만 많이 하라 그저 잔악자나 성인들은 중생인들을 향해서 타이런 말씀이 착한 일 많이 하라 좋은 일 많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건으로서 의지를 삼으면 착한 일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의지를 삼는다면 그 착한 일이 자꾸자꾸 더 증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게 됩니다 저 봄날에 세상이 무럭 자라듯이 선행도 무럭 자랍니다 선용기심이라고 그랬죠 그 마음을 잘 쓰라 그것이 마음 잘 쓰는 거 물론 행동 잘하고 말 아주 착하게 잘하고 신구의 삼업을 통해서 선행을 잘 닦는 일 이보다 더 훌륭한 삶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바람일 따로 의지를 삼느니 부족하게 수행하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바람일은 뭐 육바람일도 있고 십바람일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여섯 가지 바람일입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이 이제 육바람일인데 이 불자는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신행의 지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지니고 다녀야 할 그런 여섯 가지 덕목입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지니고 다녀야 할 무기입니다 육바람일 무기예요 이 육바람일로서 모든 난관을 헤쳐 나가고 모든 사람들을 또 상대하고 그렇습니다 칼과 창과 나쁜 욕설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훌륭한 그런 덕행으로서 의지를 삼아야 됩니다 바람일 따로서 의지를 삼느니 구족하게 수행하는 연구인이나 육바람일을 제대로 이제 의지하고 살면은 수행이 아주 완벽해집니다 구족하게 수행하게 된다 완벽하게 수행하게 된다 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살이 의지해야 할 다섯 번째 일체법으로서 의지를 삼느니 구경에 벗어나는 연구인이라 그렇습니다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 하면서 그것을 또 기억하고 그것으로서 하나하나 의지를 삼을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육바람일으로서 의지를 삼듯이 이 일체법 속에는 역시 육바람일이 포함됩니다 육바람일이 근본이 됩니다 육바람일은 그 일체법으로서 의지를 삼는다 그러면은 구경에 벗어나는 연구인이라 결국 일체법 다시 말해서 육바람일으로서 결국 가서는 번뇌에서 벗어나고 온갖 시비 갈등에서 벗어나고 하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법으로서 의지를 삼아라 그러면은 결국은 육바람일을 실천하므로 번뇌와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원 큰 서원으로서 의지를 삼느니 보리를 증장케 하는 연구인이라 그렇습니다 대원 큰데자 원할원자 얼마나 참 중요한 낱말입니까 큰 서원으로서 의지를 삼느니 사람은 꿈이 커야 됩니다 원리이 커야 됩니다 우리가 법회 때마다 늘 사홍서원 하죠 모든 물자들은 사홍서원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중생 무변서원도 번뇌 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 동무상서원서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원입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홍서원 대원 대원 큰 원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 큰 원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고 자기와 아주 가까운 인연들만을 위하는 그런 원이 아니라 보다 더 그런 경계를 넘어서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일체 중생에게 큰 진리의 가르침을 펴겠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원 그런 큰 소망 이것이 대원입니다 그러한 원력을 자기의 의지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보리를 정량케 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그런 원으로 원을 통해서 지혜와 자위가 자꾸 자라납니다 보리가 뭡니까 지혜와 자위 아닙니까 이타심 아닙니까 불심 아닙니까 그런 거 이타심 불심 지혜와 자위 이것이 자꾸 자라난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원이 있어야 됩니다 대자연은 저렇게 큰 만물을 살리겠다고 하는 원 때문에 봄이 되니까 저렇게 세상이 화물어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큰 우주의 원리에 의한 큰 원입니다